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중국어 무료인간 박윤석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예비고 1위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해야 하는 국어 공부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조회수가 높은 만큼 댓글도 되게 많겠죠. 질문도 많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교과서의 차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지금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추천드렸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납득시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추천드렸었어요. 구독, 좋아요, 문학 개념, 문법 개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시조 공부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 왜 이런 걸 추천드린 걸까요? 1단원 보이죠? 문학이에요. 문학에는 여러분 4개의 갈래가 있어요. 꼭 국어 교과서는 출판사 상관없이 이런 단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4가지 갈래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시작하는 거죠. 각 갈래별 특징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그 특징이 구현되어 있는 대표 작품을 배우는 거죠. 이 작품들은 뭐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외울 것들을 외워주고. 근데 이 작품들을 공부하는 수업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서 이 수업을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문학 개념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수업을 받아들이면 이해하게 될 거고요. 문학 개념 그게 뭔데 이런 상태로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암기하게 될 겁니다. 암기는 결과적으로 돼야겠죠. 근데 출발점이 암기면 안 돼요. 이해부터 하고 이해한 내용을 나름의 방법으로 암기하는 느낌으로 시험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니 외부 작품이 출제가 돼요. 외부 작품은 보통 시로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시인 외부 작품이 출제됐을 때 우리는 낯선 시를 해석하고 문제 푸는 법 이런 것도 다 문학 개념으로서 다루는 거잖아요. 대비할 수 있다니까요. 또 하나 이 문학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선택지에 나와요. 뭐가 시조가 시조를 선택지로 담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얘는 뭐를 담당하게 되냐면 변별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조를 그 순간에 처음 본 상태에서 막 해석하고 그런가 아닌가 다섯 번 판단해서 답을 고르는 그런 상태가 돼서 변별당할 건지 아니면 아는 시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변별력 따위 그냥 무시해버릴 건지 선택하세요. 어? 독서 나오는데요. 비문학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문학 공부는 모르는 비문학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그런 게 비문학 공부 아니에요? 내신엔 비문학이 안 나와 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문을 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학처럼 개념을 알고 문제풀이적인 요소가 좀 더 들어가서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해요. 나올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암기해서 답하는 느낌? 즉 중학교 느낌이라는 거죠. 따로 대비할 게 있을까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요. 비문학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댓글이 많았죠. 어? 비문학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신 수능 뭐가 먼저인데요? 내신이 점점점 완성이 돼서 쭉 가면서 수능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매산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비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내신이랑 연관성이 없잖아요. 물론 학교에 따라 갑자기 모르는 비문학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일부 학교의 경우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땐 안 나와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비문학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어? 그럼 비문학은 도대체 언제 하라는 건가요?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다면 비문학은 바로 같이 하세요. 습관 형성이 중요하니까. 혹은 같이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먼저 하고 이후에 비문학을 바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화법도 나오고요. 또 장문도 나오고 매체도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왜 미리 공부 안 하나요? 우선순위를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야 고등학교 가서 국어 공부하기가 편하다. 되게 좀 유리한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별로 유리한 입장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잘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오죠? 유리한 입장이 필요한 거? 문법입니다. 물론 뭐 중학교 때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죠.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괜찮은데 만약 안 돼 있다면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의문 변동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글 맞춤법을 배워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또 공부를 미리 안 한 친구들은 암기해야 돼요. 공부한 친구들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의문 변동, 한글 맞춤법 또 하나는 문법 요소라는 걸 미리 공부하고 하면 좋은데 문법 요소는 사동피동 물론 1학년 땐 피동만 나옵니다. 근데 사동과의 관계성 속에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또 하나 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뭐 이런 것들 다 돼 있냐고요?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채 암기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준비하세요. 또 문학이네요. 이제는 고전 문학도 나오는 거예요. 시조 공부할 사람들은 쉬워요. 그리고 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시조만 하지 말고 고전시가 전체를 공부하면 좋다라고 말했었어요. 나머지는 뭐 심청전 고전소설 공부하고요. 또 현대시 나오네요. 현대소설도 처음에 말했던 거랑 똑같죠? 문학 개념 공부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은 미리 공부하는 게 좋죠. 그런 게 보통 통합국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우선순위는 문학 개념보다는 아래예요. 해결해봅시다. 해결하면 돼요. 읽고 문학도 있지만 문학에 같이? 읽고 그냥 아 문학이라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언어로서 형상화한 그리고 우린 그걸 내면화하는 그런 예술이구나. 그냥 읽고 깨달으면 돼요. 아이고 문법 중에 뭐까지 나중에 해야 되냐면 중세국어문법이란 것도 해야 돼요. 얘가 나오잖아요. 얘까지 나올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얘를 이해하려면 암기 말고 이해하려면 현대국어문법을 잘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둘을 VS 하면서 아 현대국어는 이런데 중세국어는 이랬구나. 그게 이해잖아요. 그게 아니면 중세국어문법을 싹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운 것들에서 조금 삐끗하면 그냥 문제 와장창 틀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할 건가요? 하는 게 좋을걸요? 얘는 다른 교과서. 독서는 나의 힘 어차피 암기예요. 문학 똑같죠? 갈래 네 가지. 의문의 변동 한글 받춤법 똑같죠? 토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고전문학 또 또 중세국어문법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법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끝. 어때요? 문학 개념 문법 개념 그리고 시조 공부 안 할 거예요? 하는 게 훨씬 더 좋을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공부하면 돼요. 대중적인 거 있잖아요. 나비효과 입문편 있잖아요. 90강이나 너무 많은데 90강인데 한 강의 시간이 짧더만요. 하루에 몇 강씩 들어서 끝내세요. 문법은요? 개념 있는 국어문법이랑 문제로 국어문법 추천했어요. 물론 이상하다 안 좋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 끝까지 추천할게요. 원래 어려워요. 어려운 걸 내용이 풍부한 좋은 책으로 계속 공부해서 끝내는 거죠. 개념 있는 국어문법이 교과서보다 어렵나 별로 안 똑같거든요. 더 쉽게 쓰여진 책 보고 싶겠죠. 근데 쉽게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결국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야 될걸요? 그냥 공부하는 순간에 쉬운 것 보다는 결국 내가 어떤 걸 얻을 것인가?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로 국어문법? 너무 옛날 책 아닌가? 문법은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 좋은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그게 좋은 공부 아닐까요? 이런 얘기하죠.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할 수 없으면 안 할 거니? 첫 번째 저의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작해도 라는 건 입학을 하게 되면 이런 공부를 못하게 돼버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닌데 4월 전까지 하면 돼요. 학교 다니면서도 하면 되죠. 미리 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학교 다니면서 하세요. 4월은 어떤 시기인데? 보통 중간고사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딱 해야 될 공부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들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 전에 실력 쌓기 위한 공부 하시라고요. 비문학은 언제 하면 되나요? 비문학?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개를 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게 아니면 뭐 3월이나 아니면 3월까지 계속 이걸 해야 되는 친구들은 5월부터 하면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해야 되는 준비들을 잘 수행하셔서 고등학교에 가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에서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등급 받고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나 국어 잘하는 사람. 국어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빨리 쟁취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지키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계속 예비고일 예비고일 이런 것을 엄청 강조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질문 있으므로 댓글 남겨주고 그러세요. 조금 뭐 버겁긴 하지만 답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